오늘 주식시장의 최대 이벤트는 조금 전 들었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소식입니다. 이론적으로 액면 분할 자체는 본질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다만 삼성전자가 끊임없이 주류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 재평가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허윤형 기자입니다. 액면 분할 공시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8%까지 급증했습니다. 거래량은 128만 주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0.2% 강보아보로 마감된 삼성전자 주가. 통상 액면 분할 자체는 기업 가치와 무관한 이벤트로 꼽힙니다. 심리적으로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착시 현상과 거래량 증가 정도의 효과만 있기 때문에 단기적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입니다.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은 그날이나 다음날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는데 지속성은 결국 어닝 펀더멘탈에도 좌우되더라. 액면 분할이 당장 주가를 끌어올릴 요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에 이어 시장이 바라던 액면 분할까지 결정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액면 분할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에 접근하기 용이해집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거래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삼성전자 배당 확대의 수혜를 개인들이 더 많이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전자가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종목이다 보니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우호적인 변화가 있겠구나 그런 정도로 보자라는 거죠. 한 해 50조 원 이상 벌어들이는 대한민국 대장주. 그럼에도 주가 수익 비율은 7.5배로 시장 평균보다 낮은 삼성전자 주가. 액면 분할 결정이 삼성전자 주가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형입니다.